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놓고 왜 거짓말해요? 어머머머, 내가 언제 나가려고 했어요? 나 같으면 알아서 나갔을 거다, 라고 했지? 아니, 알아서 나갈 사람은 최상무 아니냐, 그쪽이라고요! 그쪽?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따져봅시다. 아니, 그쪽이야말로 뭔 자격으로다가 이 집에 찐득이처럼 착 달라붙어 있는 건데요! 뭐? 찐득이? 내가, 내, 내가 찐득이라고? 이 옆에 내가 진짜! 그래요, 찐득이! 아니, 무슨 집구석에 객들이 더 큰소리야, 큰소리가! 엄마! 가요, 엄마. 더 이상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요! 내가 무슨 분란을 일으켰다고 그래? 최서방, 내 말이 틀렸는가? 아니요, 장모님 말씀 틀린 거 없습니다. 그럼! 감사합니다.